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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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놀이 하자 뭐 어떤 거 슬라임 철판 아이스크림에 넣기 아 그거 저번에 우리 얘기한 거 어 그렇게 하면 되잖아 먹을 수 있잖아 개 개 개 좋아 슬라임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기 시작 짜잔 슬라임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기 개 개 개 재미겠다 근데 어떻게 슬라임을 먹을 수 있죠 어떻게 먹을 수 있냐면 바로바로바로 바로바로바로 이건 슬라임 젤리기 때문에 어 슬라임 젤리 슬라임 젤리 아 이걸로 먼저 슬라임 젤리를 만든 다음에 철판 아이스크림판에 부어 줄 거에요 그럼 먹을 수 있는 젤리가 되겠지 아이스크림 되겠지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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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내 아이디어야 내 아이디어 예 그래 니 아이디어 야 아이아 잘 했바 그럼 준비 시장 조치와 으 으 에 짠 와 이렇게 뜨니까 오 여러가지 들어 кр 이렇게 대결 아 들어 있어 뭐야 어떻게 하는거지 물을 먼저 부어주고 역성까지 택됐다 빨간색 가루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50번 더 주story escrever 50 땡 이거 분리했어야 하는데 뜯어볼게요 이거 물을 먼저 넣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다행이다 이제라도 이 두칸에 이 물을 반반씩 부어줄거에요 부어볼까? 일단 네이클로버에 불꽃 우와 이거 진득 진득 진득하게 생겼어 이제 젤리처럼 여기다가 파란색 가루를 부어주고 섞어주겠습니다 우와 냄새 좋다 되게 솜사탕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야 부풀어 올라 우와 우와 보여요? 우와 우와 여기 안에 소다가 들어있나봐 베개소다 같은거 부풀어 올라 진짜 슬라임이다 우와 초록색 가루도 부어주겠습니다 이거는 완전 뽕따 색깔의 냄새고 이거는 우와 냄새가 포도향이 나는데 청포도? 오? 우와 소풀어 오른다 오 재밌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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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 맛은 음 샤인머스켓 맛 너무 맛있다 그러면 이거는 에이 음 음 똥따맛 음 근데 이게 더 맛있다 오우 샤인머스켓 나도 먹어볼래 오우 아 음 맛있다 슬라임 통에 넣어볼게요 우와 진짜 슬라임 같겠다 그치? 후우 그 다음 샤인머스켓 맛도 바로 위에 요 넣을 거에요 ок 오웩 오웩 호рей Common 철판 아이스크림 만드는 틀에 부워보자 좋 bird 오줌 이제 철판 아이스크림판에 이 슬라임 젤리를 너서 부어줄 거예요 어떤 맛일지 되게 궁금한데요 궁금해 궁금해 으 슬라이드 젤리를 넣어주고 우와 오 괴물 그 다음에 철판 아이스크림처럼 우와 이렇게 펴 발라줍니다 아니 서로 너무 눌러붙어가지고 이걸 될까 싶은데 전혀 막 얼을 생각을 안하는데 오오 점점 작아져 이게 얼지 않아 우와 그냥 젤리 시원하게 먹는 그런 느낌 최소한 다 해보겠다 자 한번 도전 아 아 안된다 도전 아 쉽지 않네 우와 재밌다 재밌다 야 이거 봐 으 괴물 요기는 조금씩 하얘진다 얼면서 봐봐 이렇게 이렇게 와우 누나누나 돌돌 마는거 그거 해봐 돌돌 마는거 아 그것 좀 어려운데 일단 해볼게 젤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해볼게요 이 부분 제발 돌돌 한번만 이래도 말려 나 말아보고 싶어 어 어 어 약간 오 말린다 우와 계란말이 느낌 와 철판 아이스크림 슬라임 철판 아이스크림 완성 우와 이번 것도 만들어서 탄력 받아서 와우 이거 되는거야 이 정도면 그치? 슬라임인데 우와 두번째 꽃 등 완성 야우 세번째 것도 잘하지 누나 잘하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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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와 세번째 것도 완성 마지막 마지막 것 오 나 이제 나 이제 좀 잘하지 오케이 마지막 것 또 완성 야 누나 누나 그것뿌려 파핑캔디 오 넌 천재야 퍼핑캔디를 열어주면 어떤거 할까 워러멜론 수박수박 뿌려주면 완성 우와 신난다 우와 어떤 맛일까 우와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하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퍼핑캔디랑 같이 먹는 슬라임이랑 맛있을 것 같아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우와 진짜 시원하고 맛있다 파핑캔디를 먹으니까 더 맛있어 뽕따 아이스크림이랑 샤인머스켓 섞임 진짜 그런 맛 음 본염의 맛들 다다 파핑캔디 넣으니까 진짜 맛있다 먹는 슬라임 철판 아이스크림이라니 어 그러니까 오늘도 대성공이다 먹는 슬라임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기 대성공 에헣 왠 엊 엄마다 geograph 줄ower próxima 이제! 죽었다! 아아악! 박수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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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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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으아아악! 죽었다! 꿀맛 꿀맛 이야 이야 안 돼! 으아아악! 어? 어? 오리온? 엄마? 무슨 일이지? 야 오리온! 어? 이게 뭐야? 멈췄어? 어? 뭐야? 엄마도 멈췄어? 어떻게 된거지? 뭘 어떻게 돼 빨리 일단 엄마가 다시 움직이기 전에 치워야지 아니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아니 그게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방금 엄청 절박하게 소리 질렀는데 세상이 멈췄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 엄청 맛있겠지 자 이거 줄게 이제 나 이거 줄 거지? 오 사과 우와 설마 천국에서 받아왔다는 그 사과 또 다른 능력 사과인가? 그게 시간을 멈추는 능력? 네 예야 시간이 딱 1분이 지나니까 풀렸어 1분 동안 멈출 수 있는 건가 봐 어 너네 있었니? 뭐하고 있었어?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지르려고 한 게 아니라 어? 어 깨끗하네 이상하다 식빵 사왔는데 너네 샌드위치 먹을래? 샌드위치 좋지요 나한테 또 다른 능력이 생겼어 저 하늘의 달처럼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 샌드위치